안녕하세요 민턴 조정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오픈대 20대 A조 경기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20대 A조 결승 할 수 있다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박빙의 승부로 펼쳤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상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15대 19 자 만들어줬죠 여기서 스매싱 하나요 스매싱 둘 스매싱 둘 때릴 때 타다가 아우 아우 그냥 뒤에 감탄 소리가 아우 아우 살짝 놓고 아우 코치인가요? 자 자 자 여기서 스매싱 아 드랍 세금 스매싱 넌프 점프 아우 아우 점프 호강이 아우 점프 그냥 아우 껑충 껑충 아 백으로도 아우 숨 좋고 아우 아우 그냥 뭐 쩐해요 쩐어 아우 20대의 패기 아 이 선수들 아우 이 선수들이 이 정도면 뭐 국가대표들은 얼마나 잘 치는지 저번에 봤는데 와우 아직 가능할 수 없지만 이건 시합이다 보니까 예 최선을 다하는 경기거든요 지금 예 최선을 다하는 경기고 전제스코와 15대의 입실 이 선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왔다 지금 야 거의 1등 거의 다 왔다 친구들끼리 둘이 야 1등 거기다 왔다 지금 물 마시면서 대기하는 친구들은 예 저기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은 연주 배천바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얘기하겠죠 자 2점만 2,3점 한 번 하면 한 번 더 흐름이 올 수 있어 실력은 거기서 거기야 한 번 지치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 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예 이쪽 가까운 선수들은 얘기하겠죠 올려주고 여기서 스매시 아아 이거를 그냥 가볍게 크로스로 문 나는 것 자체가 아우 아우 가볍잖아요 아 백으로 아우 순간 부스터가 아아 부스터가 보았는데 역시 20대 경기 아홉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20대 경기 힘 밀고 들어가고 앞에 부스터하고 손목 힘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밖으로 빼낸다고 그랬습니다 아아 21대 16 아 아무래도 이 분홍색 입은 팀이 기량이 조금 더 우수해 보이지만 솔직히 경기는 알 수 없어요 경기는 알 수 없는 경기고 8번 부터 심판님 8번 부터 심판님 8번 부터 심판님 1게잎 바로 진행해 주세요 경기가 1점 1점 예 역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 서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중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점 내고 쉬는 타임도 길고 랠리도 길죠 끝까지 차분하게 점프 스밀시 방금 사면에 사면에 밖으로 나갔네 아 이거 봤었어야 되네 아 점프 물론 네트에 걸렸지만 와 점프가 와우 자 슬러지고 아우 기량이 좋아요 이 선수가 기량이 좋고 네 기량 좋은 경주 22 대 17 거의 경기가 후반으로 진행하면서 이 5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경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갔고 하지만 끝까지는 여기에서 역전하면 레전드 경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 경기에서 설마 설마 길조다 길조의 시작인가요 이 서브 레전드 경기 레전드 경기 17 대 22에서 역전각 만들 수 있을 것이지 5점 차를 자 아 아 지금 가볍게 지금 슬금슬금 레전드 냄새가 조금 레전드 향기가 좀 나고 있다 19 대 22 여기서 한 점만 더 한다면 여기서 한 점만 더 가볍게 따도 됩니다 랠리 길게 해도 되고 가볍게 따도 한 점 길게 해도 한 점 자 2점 차로 좁힐 수 있는 상황을 4점 차로 늘려버렸어요 아 아쉽지만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할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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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요 자 19 대 23 19 대 23 아 찔러주고 살짝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아 배각수 찔러주고 어우 좋았어요 20 대 13 지금 힘들입니다 아 진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아 진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아 그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갑니다 서두 가죠 아 뭐 지금 애드리블 칠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 자 숨이 좋고요 와 이게 걸리면서 약간 체력이 지금 떨어진 듯한 21 대 23 아 지금 아 우승한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잘해봐야 된다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예 끝까지 해봐야 된다 공개는 관계다 자 아 찔러주고 아 아웃 아웃 아웃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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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으로 설마 네 아웃 맞아요 아웃 맞아 아웃 맞아 22 대 23 아 아웃 맞아요 22 대 23 아웃 맞습니다 예 맞는 건 맞고 일단은 혹시 네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여기서 잘 붙지 못했는데 아웃은 확실하게 아웃이었어요 21 대 23 레전드 경기 찔러주고요 어 다시 한번 스매싱 아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 23 대 23 아 아 22 대 24 아 한 점 한 점 예 아 아 라이브에 딱 아우 아 지금 상금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예 지금 현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 23 대 24 아 아 지금 예 지금 주머니에 10만원 넣었다가 다시 뺐죠 20만원 예 상금 20만원 20만원 넣었다가 예 돈 예 예 예 좀 지켜볼게요 어우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자 지금 너무 너무 박진감이 넘치고 예 저 선수들도 땀이 나지만 저도 온몸에 땀이 납니다 아 아 와 찔러주고 자 여기에서 스매시 아 이거 걸리네요 아 점프스매시 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아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다음 준비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 아까도 네티에 지금 넣고 있었는데 한 점 승부가 됐습니다 와 결승전 누가 우승해도 지금 예 이상하지 않은 경기 네 명경기 24 대 24 한 점 승부 와 24 대 24 한 점 승부 와 랠리 와 와 결국에 저 킥근 선수가 점프 스매시면 좋았는데 와 네트에 와 네트에 지금 연속 마지막 두 개를 넣으면서 와 와 우승을 아까 5점 차였나요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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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죠 와 예 연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